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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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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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돌툴 돌툴 들여야 되는거 아냐 두 마리야 아니야 축축 안거리지 안녕하세요 헤르보부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조개 캐 왔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시술을 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좀 추울수록 개조개 구멍이 잘 보이는데 아직 날이 차갑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낮에 40%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 나오는 데가 낙지 들어간 자리인가봐요 사령님 심지어 선생님 제가 한번 야 이런거 신기하다 야 이런거 신기하다 하하 야 울라 생각한다 힘 좋다 우와 여보 오예 대박 이야 인마 열면 정말 힘들다 히힛 힘 되게 좋아요 와 그거 많이 안들어갔네요 진짜 좋다 어 야 굿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우 금방 여기 가야 보기 좋네 구멍 찾는게 오래갈래서 그렇지 뭐 캐는거야 구멍 캐는데 나 여기있다 여기 바퀴 이거 풀어 여기 한번 파올께요 여기 deduction 잃을거같은데 금방 왔보기 여기 야자키 이거 세워라니ículos incomes 발vel 여기! 어디? 어디? 나 공가 있어 이거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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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을 들여야 되는거 아니야? 두 마리야 여기서 두 마리 한꺼번에 여기 두 마리 한꺼번에 이거 죽었네 하나 아 그래? 예 땅을 파야돼 내가 할까요? 여기 뿌옇키려고 봤더니 아하 이봐 낙지 이건 죽었네 왜 죽었지? 잡아먹었나 보다 아 일타잎이 일타잎인데 여러분들 아 이거 흉자했네 이거는 녹아있어요 이거 죽고 저기서 여기 숨어있었네 여기 숨어있었네 여기 밑에 아씨 왜 죽었어 진짜 깊어 아까 아주 그냥 잡은거 많은데 거기서 또 한 마리 잡으려네 에? 호기심 있는데로 타 봐야되나 참 나 깜짝 놀랐네 어 부랴부랴 아주 카메라 탔네 야 어 봤어요? 아 그래요? 땅이 이게 땅이 조기 땅이라 진흙 땅 아 물었네 물은거 같아요 물은건지 모르겠어 아니야 툭툭 안거리지? 없지? 응 거기로 밟아 봐야돼 어 거기네 나오자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부릅 부릅 . 이거 맞고 더 파야 돼. 네. 맞고. 아니, 거기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여기 오도 똑같지. 낙지 부르스를 하나 봤는데 저희들은 삽이 왔거든요. 삽이 왔는데 아까 거기 낙지 달이 나온 거 같지 않아요? 네. 아니야? 반대로 수정하면 어떨까 도망갔나봐요 없죠? 있어? 여깄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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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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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내가 도와줄거야? 낚시 잘라줬어 낚시 다리 잘라줬어 낚시 다리 잘라줬어요 너무 힘줘가지고 다리 잘라줬어 다리 예단해요 제일 큰 다리 잘라졌네 제일 큰 다리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삽없이 호미로 낚시 부릇보고 찾았습니다 아 땡겨 땡겨 이게 일이야? 이게 일이야? 여러분들 보세요 장어가 여기 나와있어요 이렇게 참나 가져가라고 장어가 크다 이거 고마원만 하는데? 저 사장님 드려야 되겠는데 크다 김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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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와야 낚지는 왜 이렇게 가을낚이처럼 넌 낚지가 머리가 주먹머나 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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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소라가 소라를 먹고 있네 소라 엄청 큰데 여보 얘? 참 야 이런게 다 있네 소라가 이런거 아니 아니 소라 살았어 여보 엄청 커 앙소라 냄새 맡아고 아니 살았다니까 살아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래 근데 이거 안에 있구나 이야 이 안에 저기 이런게 있는거야 할아버지 아저씨 아 사장님 소라 소라 드릴게요 야 참 사장님 직접 찾아다니게 이렇게 아 이게 바닥에 바닥에 굴러다녀 예 어이구 일단 보는사람만 봐요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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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소라 아기 소라 낮에도 이렇게 있어요 돌지지만 낚지도 있고 낚지도 있고 어디 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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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 돌 그걸 뒤진건 아니겠지 어 요 밑에 파고있는데 얘네들 여기 숨어있대 아 거기에 약간 들어간 허탕물 있었어 어 그렇지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미친다 오늘 낮에 어 아유 세마리 요게 돼 개조개 아니요 개조개 산박조개잖아 산박조개 아이고 딱지 요거세요 야 야 진짜 야 야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씨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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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리 엄청 큰거다 없었어 어디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몇마리다 아니잖아 섬수적이 하나지 아 꼬시개 우와 한번 한번 볼게요 우와 돌 뒤집었어요 아뇨 돌 밑에 이렇게 하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 해로보보 저 개조개 잡으러 왔다가 깡치고요 아유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못찾겠어요 아직 너무 잃는가봐요 네 겨울에는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내가 그래도 낙지 세마리 네 마리 하하하 한 마리 죽은거 일타잎이 그죠 여보 일타잎이 깜짝그래서 이야 일타잎이 잡았습니다 낙지 위에 낙지 기대도 안했는데 여기서 돌 뒤집어서 먹물 뻘물 나오는데 한번 근데 확인을 해봐야 돼 응 뻘물 나오는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우리 낙지 두벅 뭐가 하나 파고 아유 줄곱게 잘 올라갑니다 낮에 부어서 소주 한잔합시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